진지하게, 진지하게, 진지하게 안 맞으려고 했는데 아니어도 그죠? 이상하네요 다시 한 번 신자는 내 거 내 거 내 거 신자 써 한번 말씀해 줬더니 최고, 내 짠 다시 한 번 내 신자 신자는 채우고 머리는 요시다 손 내리세요 지금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들인 줄 아세요? 세상에서 여기 계신 분들만 그만 열심히 살았을 수가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나한테 웃어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얼마나 억울한 줄 아세요? 그러니까 오늘부터 웃는 얼굴 만들면서 웃어보시는 건데 그래도 안 돼요 아 그래도요 당신이 뭘 알아요 아 나 집에 가면 고민거리도 많고요 새끼가 취직도 안 되고요 지지배들 기적이고요 취직도 안 하고요 막 이런 고민들 있죠 그런 고민들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웃으니까 자 따라해주세요 몸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면 뇌도 움직여요 뇌도 움직여요 뇌가 움직여요 뇌가 움직여요 뇌가 움직여요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웃기 위해서 몸을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자 여기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잘 따라하세요 잘 따라하세요 잘 따라하세요 그럼 또 얘기해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해요 남한테 그렇게 해주면 안 시켜받아 죽여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오장육법하고 뭐 하나 또 있거든 그죠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아무리 내가 겉으로 착한 척해도 심술법 하나씩 있어서 다른 여자가 만약에 보톡스 맞았는데 한쪽이 잘못했고 처지면 그게 그렇게 좋아 끝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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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다